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키워드를 알아볼텐데요.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는 서학개미 곡소리입니다. 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에서 2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형의 기대와는 달리 배터리 신기술 발표는 없었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거리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소문난 잔치에 잘못 먹었다가 배탈났다. 이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약 8% 장 후반까지 포함했어요. 장 중에는 5%. 그런데 또 오늘 10.34% 떨어졌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정권과 속담에 소문의 사고 발표에 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빅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주식을 마구 샀다가 이익 실현을 해서 정작 당일날 파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테슬라의 일란 머스크 배터리 데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주식을 많이 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경제계에 테슬라의 배터리에 대한 발표는 좀 시각이 엇갈려요. 이번에 이 테슬라의 발표 내용에는 상당한 알맹이가 있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 속도를 빨리 줄였고 또 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내에 배터리 기술이 혁신이 되고 전기차가 크게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더 우세한 편입니다마는 그러나 단기 투자자들, 특히 개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화끈한 한방이 없었다. 이를테면 그동안에 풍문으로 놔둘던 100만 마일 배터리 같은 게 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실 이 배터리 데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로 딱 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지금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동학개미에 빚댄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중심이 돼서 외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모으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1등이 테슬라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테슬라 주식 가장 많이 사모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외국인 주식을 산 규모를 조사해 보니까 약 순매수 증가로 17조 정도 나와요. 올해 전체 해외 주식 직구 금액이 55조인데 17조가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 주식 투자들의 30%가 해외로 갔다는 얘기고요. 그 해외로 나간 16조 중에 약 3조가 테슬라에 몰빵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서학개미들이 약 5조 원 이상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20% 이상 떨어진 거를 감안할 때 5조 중에서 1조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어저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직구 투자가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경보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주식들의 경우에도 특히 테슬라와 같은 이런 스타트업 종목들은 주가 상승 하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잘못하면 쪽박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고 특히 환율을 두 번이나 거쳐야 되고. 또 당장에 지금 코로나로 야기된 한국 경제를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해외 주식 매수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동학개미에 비해서는 서학개미는 국가경제 기여도도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경제에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밤사이에 잠 못 이루는 서학개미들 좀 더 신중한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학개미들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